물레정보문화도서관이 2019년 2기 문화강좌에 회원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달간이며 성인강좌와 어린이강좌로 나눠 진행됩니다. 성인강좌로는 바른자세 척추운동과 힐링다이어트 요가, 필라테스, 생활영어, 중국어가, 어린이강좌로는 7세부터 13세까지 참여 가능한 어린이 바둑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일정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19일부터 4월 5일까지 도서관 1층 고객만족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